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식회계가 논란을 털고 이제 비상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분식회계라는 부분을 가지고 셀티련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괴롭혔죠. 그런데 이 부분도 별거 없다라 문제없다라고 이미 논란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하다보니까 3분기 중 합병을 진행하죠. 합병을 해버리면 분식회계의 논란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죠. 어찌됐든 간에 지나간건 지나간거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앞으로를 봤을 때 3분기 중에 합병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병을 하고 나면 주가를 누를 이유가 사라져버리죠. 회사가 이제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가가 회사가 억지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다 그러면 올라가지 않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크게 보이진 않고 있죠. 이미 주가를 많이 눌러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억지로 주가를 계속 눌러놓겠다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올해와 내년은 셀트리온이 새롭게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퇴를 하는 그런 해가 되겠죠. 올해와 내년 합병이라는 부분과 미국 시장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 진출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고점을 노릴만 하죠. 지금 미증시도 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일자리도 좋고 그리고 부채협상도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다우가 2% 이상 상승하고 나스닥도 상승했는데 미증시 바이오주들이 좋았습니다. 바이오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다 좋죠. 그동안 랠리를 많이 펼쳤던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적었다. 뭐 이 정도지. 전체적으로 시장은 골디락스가 기대가 된다. 하반기에 경기침체 경기침체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기침체보다는 일자리가 아주 빵빵하게 데이터가 나오면서 연착륙으로 잘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부분에다가 부채협상 완전히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서 증시를 발목을 잡을 그런 요인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음주 오늘 어제부터 시작했죠. 어제부터 시작한 아스코 그리고 바이오 USA 이어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좋은 시장 분위기에 플러스 알파가 아주 큰 행사 바이오 행사 두 개가 진행이 되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관으로 잡아듭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자 그리고 지금 셀트리오는 해도 해도 넘어갈 정도로 주가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하락이 일어났죠. 기업의 실적하고 별로 관계없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상태인데 최근에는 셀트리온 주가를 어거지로 누르겠다라는 움직임이 좀 덜 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실적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죠. 무려 영업이 40% 증가하다. 그럼 주가가 지금 셀트리온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많이 올라가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7월 달이면 유플라이마 미시장 진출이 되죠. 그리고 렘시멀스에 준비되어 있고 합병도 이제 준비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서겠다. 브라니오스탈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기술력은 세계 탑이죠. 세계 탑급이다. 기술력 입증, 새로운 수익성, 시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7월 달에 정말 큰 24조짜리 시장이 진출을 하게 되죠. 매출 2조짜리 회사가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아주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이 24조짜리 미국 시장에 그것도 이제 고농도가 85% 정도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럼 고농도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구조적으로는 안 올라가면 이상한 겁니다. 상당히 주가를 엄청나게 찍어 눌러놓은 상태고 실적으로도 숫자로도 보여졌고 앞으로의 모멘텀도 살아있고 이렇게 되죠. 분식회계 논란 털고 사업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죠.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품목화가를 획득하면서 계속 기술력을 입증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부분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 그냥 그 목표 달이 있다 그러면 플러스마일 3달 정도라서 거의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죠. 오랜 기간 발목을 정말로 잡았던 분식회계 논란 이런 거 가지고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는데 분식회계 논란도 별거 없다라고 종결이 되었는데도 주가를 올리지 않았죠. 3분기 안에 털고 상장 3사 합병을 통해서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강화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입지구치기에 집중할 기계다. 이런 게 셋업을 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슬슬 언론플레이를 하고 판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합병하면 이렇게 좋은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죠. 이런 언론 기사를 통해서 분식회계 논란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우리는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 이건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인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이라는 부분이 주가를 정말 많이 찍어 눌렀다. 그런데 이 분식회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를 눌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찍어 눌렀다라고 한다면 이게 별다른 이슈가 없더라 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제자리를 1년이나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 합병을 할 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3분기면은 7, 8, 9월이죠. 7월 달에 구체적인 합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있고 그리고 7월, 8월, 9월 이 3분기 안에 털어내고 상점 3사 합병을 하겠다. 이런 거죠. 3분기 안에 합병한다. 이런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합병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겁니다. 상당히 크게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이제 기업가치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게 될 겁니다. 환경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램시멀스시, 10월부터 이제 미국의 승인을 받고 판매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합병과 이런 신제품들의 미국 시장 진출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거봐 합병하니까 주가가 아주 잘 나가잖아. 이런 시나리오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얘는 강홀딩하고 시간을 보내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이제 판매가 가능하다. 지금 전세계에서 27조, 미국에서만 24조니까 엄청나죠. 매출이, 셀키오 매출이 아주 크게 급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못 판다고 하더라도 바이오시밀러의 거물이죠. 거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아마 가져오게 될 겁니다. 바로 그냥 확 들어가자마자 확 가져오지는 못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유플레이머 포함해서 중 5개 바이오시밀러의 품목 허가를 이끌어냈다. 램시마 시작으로 맙테라, 허셉틴, 허주마,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거젤마 등이 있고 그리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 품목 허가 신청을 또 유럽의약품청에 완료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셀트리오는 불안 요소를 불식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래서 1년에 걸친 회계 제도 개선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개선한다. 그래서 1개월 안에 개선 내용을 금강원에 보관한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셀트리오는 보고 후 1, 2개월 내 증선이의 개선 내용을 보고하면 회계처리 문제와 관련한 행정 절차 모두 마무리가 된다. 회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고의성이 없었지만 기준위반이 있다라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는 문제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3분기 중에 이렇게 좀 구체화되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내부의 삽병을 계속 검토하는 준비 단계다. 하반기 되어야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체적인 계획을 7월달쯤에 알린다. 라고 했죠. 제가 지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